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그것은 알기 싫다 575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건조 에디터는 문학의 세계에 빠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서양 소설 고전은 논술에서도 잘 안 봐줘요. 그건 그래요. 안 나와요. 건조 에디터 기억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3 때 이런 소양 소설 제일 많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앞으로 소개될 것 거의 많은 작품들을 저도 고등학생 때 봤어요. 학교 소관에서. 저도 고2말부터 고3 사이에 봤거든요. 다. 왜 오페라 유령 같은 거 안 들어옵니다. 눈에 평상시에. 그럼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잘 들어와요. 쉐이크스피어 작품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능 때 주로 이 작품들을 몰아서 보고 그때 제가 소양을 다 쌓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전 지금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다시 만난구나.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죽었던 제 소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윤소라 선배님을 정기적으로 뵙지 못하게 된 이후에 오디오북 편집을 처음 해봤습니다. 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저희 회사는 팟캐스트 업계에서 오디오북 제일 잘 만드는 회사 하란 말이에요. 네. 실력이 너무 어디 가진 않았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후부터 문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왜요? 클래식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 방송을 준비하신다고. 저는 마치 치과 대기실에 앉은 기분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었답니다. 네. 바흐의 D단조를 잠시 후에 감상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의 응원과 격려, 로아스웰 식물성 멜라토니나뮤엔 트리토팜, 우리 땅의 깊은 맛 콕지버 콕김치,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아름다운 재단 열려더러는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지버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지버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 콕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빅, 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아름다운 재단 열여덜 어른 캠페인 활력 하나 더, 생기 하나 더,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로하스웰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로하스웰 QQ10 메가 홍국입니다. 코Q10. 코Q10. 코엔자인 Q10. 코Q10. 메가 홍국입니다. 제법 낯선 원료인 홍국. 저도 이거 처음에 홍국 오타인지 알았고. 아니요, 홍보의 오타인가 하고. 뭘까 궁금해하다가 검색해봤거든요. 네. 네, 봤더니요. 효소업계와 거리가 먼 나이에요? 그럼요. 봤더니 쌀을 쪄서 홍국균이라는 게 있대요. 홍국균을 홍국균. 홍국균을 접종을 시켜서 발효한 기능성 원료라고 합니다. 기능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을 하면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의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컨셉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인병이 숙명이 30대 이후 피플에게는 이걸 꼭 저한테 적어주셨네요. 아, 네. 그렇죠. 네. 아직 쟤 필요 없습니다. 웬만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께 로하스웰 제품 같은 돌파구가 있으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저도 친구들이 요새 좀 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꼭 30대가 아니더라도, 30대 이하여도 많이 요새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회식 가서 선배들한테 주로 그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그 정도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안티이징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20대도 충분히 사먹을 수 있다는 사실. 지난번에 새롭게 출시한 멜라토닌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인 와중에 또 다른 신제품이 나왔으니 체험단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체험단 준비했습니다.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그리고 코큐템 메가 홍국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방송이 나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선착순 각 20명이고요. 액세스몰 해당 상품의 Q&A 게시판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실 때는 성함, 주소, 받으실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비밀글로 해주세요.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재빠라지신 20분에게는 제품을 각 한 병씩 보내드리는데요.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후기를 작성하시면 추가로 한 병을 또 보내드립니다. 또 보내드립니다. 보통의 체험단은 근데 후기 작성이 의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자유의지에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배달앱하고 비슷합니다. 리뷰를 약속해 주시고 리뷰를 안 쓰는 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셔도 저희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선체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굳이 해 주신다면 또 하나 더 드린다는 거고요. 다만 부지런한 자, 열정이 있으신 분께 한 병을 더 드리는 거죠. 네. 후기 작성자분들 중에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후기를 작성하신 분들께는 이 평가 기준, 논술 평가 기준은 조물주님께서 갖고 계실 거고요. 맞습니다.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깐다고 해서 평가 절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깔 거 있으면 까세요. 이것들을 복용을 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일이라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네. 한 달쯤 지나야 보통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쓰시고요. 네. 한번 드셔보시라. 받으셨으면 드세요. 네. 먹었을 때 목농김도 좋다고 하고요. 냄새도 괜찮고. 저주 이런 영양제육을 제가 잘 못 먹는 게 냄새가 좀 싫어요. 아. 네. 특히 비타민도 뭔가 하다못해 비타민도 뭔가 비린내 같은 게 나는 게 있더라고요. 비타민 그 냄새는 심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당의정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이제 스키틀즈 같은 것만 찾게 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냄새가 손에 묻는 게 싫어서 젓가락으로 제가 집어동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패키지 디자인을 비우는 것도 괜찮으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많이 써주세요. 빨리 주소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11월의 이상평 가을엔 문학입니다. 네. 손희성입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상준 씨가 편집을 하고 있죠. 네. 서상준 님의 편집 중이에요. 민정수석 님. 네. 상준 씨를 제가 XSFM 사무실에서 처음 봤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보자마자 잘생겼다. 이랬습니다. 라고 뱉으셨어요? 보자마자.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상준 씨가 그때 반응이 예. 아 상상돼. 아 재생돼.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 입장들은 이해는 못합니다만 걷다 대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뭘 감사할 일이야. 잘생긴 건 난데. 아 그리고 원래 그게 되게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생긴 사람들은 주변에서 계속 끊임없이 잘생겼다고 말을 해주거든요. 익숙한 거야. 말하는 사람도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듣는 사람도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받게 됩니다. 안부 인사. 네. 그냥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는 상준 씨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왜 여기에. 어 그건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질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정말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상준 씨하고는 조금 장르가 달라요.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친구랑 같이 제가 명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모르는 외국인이 다가와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뭔가 케이팝 스타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 사진을 제가 찍어줬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그래요. 뭔가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 상황이. 잘생긴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죠. 저는 반대의 경험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는 활동할 때 메이크업하러 가면 방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꼭 저를 매니저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는 트라우마만 가득해요. 너무해. 그런데 이런 건 당연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칭찬은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잘생겼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잘생겼다 외모에 대한 거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되게 쉽게 하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와 정말 글씨 잘 쓰시네요. 이런 말. 제가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선생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글씨를 쓰시는데 정말 컴퓨터로 찍은 것처럼 필기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빨리 쓰는데. 삼초롱 바탕채로요? 그런 느낌. 깜짝 놀라서 와 진짜 글씨 잘 쓰시네요. 그분도 역시.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선생님들 판서할 때 글씨 진짜 기가 막히게 쓴 데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실제로 수업 시안할 때 임용고시에서 되게 신경 써야 되는 항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서 대회 같은 거 하겠어요. 진짜. 가끔 어떤 케이스들 보고 있으면. 역사적으로 잘생겼던 인물 가운데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외국인이 있고요. 그래요라고 놀랐던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에 남아있는 초상화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뭡니까? 셰익스피어의 초상화가 셰익스피어를 그렸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셰익스피어가 죽고 나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되게 많은 초상화들은 셰익스피어인지 아닌지도 조차 몰라요. 셰익스피어의 시체를 그렸나 봐. 너무 못생긴 게 낫어.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람이 그린 게 아닌 거예요. 저 시체는 아무래도 부으니까. 그리고 너무 한국인처럼 말하는 게 이마선은 몇 센치 더 올라오신 남자분들 잘생긴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그런 사례가 쳐다보기 힘들죠. 특히 영국에 많긴 하죠. 금발이냐 흑발이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티가 나지 않아요? 정말 제이슨 스테돔처럼 되고 싶어서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주도로도 그런 편이 없고. 예전에는 초상화라는 게 지금처럼 막 사진을 찍거나 그럴 수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하는 것을 대체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었던 당대의 기록을 보면 그 셰익스피어를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의 기록이 글로 써서 출판을 해놨는데 잘생겼다. 실물 후기. 실물 후기가 막 이렇게 리뷰가 막 나와 있어요. 써있는 거 보면 잘생기고 화려한 사람이고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의 평들이 있습니다. 초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누가 상상해서 그렇게 옷을 바꿔서 그렸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영주급들 되는 되게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 잘 챙겨 입습니다. 카라 이렇게 막 흰색으로 접시처럼 되어 있는 그거요? 그렇죠. 저는 전신 초상화 같은 거는 본 적이 없지만 왜 그 시절의 남성들은 정말 무슨 학이나 공작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하얀 스타킹하며 그런 것도 되게 귀족의 상징이래잖아요. 반바지, 호박바지 같이 생긴 거. 하이패션 좋아해요. 셰익스피어 보면. 초상화로 알 수 있는 것보다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래요? 글로 잘생겼다고 하는 거. 그런데 글로 그렇게 출판을 할 정도면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당대에 잘생겼다고 하는 것을 사실이 아닌 말을 그렇게 출판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위화감이 들었었을 거예요. 아, 옴부즈맨 같은 데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런 게 될 테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잘생겼다. 여기 별로 위화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씨 잘생겼다. 약간의 위화감이 생기죠. 아, 원피시 타임. 아니, 이게 정말. 아니, 실제로 이상하더라고. 아니, 사람이 누구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못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화를 내는 리액션을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잘생겼다는 얘기에 화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댓글 보면 그렇죠.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씨익스피어는 실제로 잘생겼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틱톡이나 현대 소셜의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누구 잘생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연예인들 잘생김을 가지고 소재로 얼마든지 콘텐츠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만화들 들어있고 연예인 인터뷰 들어있는 주간지, 월간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에 누구 가수 잘생긴 얘기 그렇게 길게 해놔요. 그거 자체가 콘텐츠죠. 묘사를 텍스틱으로 해야 되는군요. 잘생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도 막 떠들고. 김원준 씨 같은 사람 데뷔했을 때. 그렇죠. 밀레니엄 이전에. 그때는 매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글로 누가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남기는 습관은 있습니다. 인류는. 그렇죠. 연산군도 있잖아요. 연산군. 연산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외모 평가라기보다도 그냥 하게 돼요. 목소리 좋은 사람 만나면 와 진짜 목소리 좋으시네요 하잖아요. 그냥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이라고 생각 안 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한테도 와 진짜 글 잘 쓰시네요 이런 말을 밤 10시에도 그냥 전화가 와요. 받아보셨나요? 정말 글 잘 쓰시네요. 와 진짜 글 잘 쓰시네요. 그런 거 그냥 카톡으로 문자 보내도 와 어떻게 이런 글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생겼다고 해서 다 막 무슨 모델이 되거나 배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글 잘 쓰는 사람도 다 작가가 되지 않고요. 작가들 중에는 글을 못 쓰는 작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생기게 살다 보면 되게 그게 이상하죠. 쟨 잘생긴 주제에 왜 공부를 하지? 쟨 잘생긴 주제에 왜 회계사를 하지? 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쟨 잘생겼다는 그 친구는 그 아스팔트에 횡단보도 그리는 거예요. 아 네. 미대에 나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아 그건 진짜 직업으로서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얼굴을 가장 보기 힘든 직업이잖아요. 늘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만 능력이 아주 출중하죠. 아주 정확한 횡단보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잘생긴 횡단보도를 그리시는군요. 가수도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가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데 대신 개성 있게 부르는 사람들이 가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죠. 배우가 되는 것도 잘생겼다고 배우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쉑스피어는 잘생겨서 배우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연기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해본 건 분명합니다. 희곡을 쓰면서 계속. 그런데 잘생겼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쉑스피어의 생애는 팬데믹 락다운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흑사병 시절에 살던 젊은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쉑스피어가 태어났던 그 마을에 인구 5명 중에 한 명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던 그 시기에 바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흑사병이 계속 재발하잖아요. 재발할 때마다 락다운 상황이 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연극 공연은 당연히 못하고 그래서 틀어박혀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도 잘 썼어요. 와 쉑스피어 너 정말 글 잘 쓴다 이런 얘기를 밤열차도 들었을 거야. 쉑스피어는 특히 대사를 잘 썼는데요. 멋있는 대사를 치기보다도 상황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물의 깊이가 있고 쉑스피어 극은 지금 봐도 되게 현대적으로 보이죠. 쓰다 보니까 실력이 붙어서 잘 쓰게 된 게 아니라 초기작부터 대체로 그랬었습니다. 쉑스피어의 세련된 면을 알 수 있는 작품이 가장 초기작 중에 하나인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말괄길. 네. 말괄길. 네. 말괄길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부모한테 쌍욕을 받고 선생님 때리고 아 불꽃초녀 그리고 길가는 모르는 사람 패고 예전에 견과류를 되게 사랑하시는 재벌가 따님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견과류 길들이기. 그런데 반면에 둘째 딸은 되게 곱고 참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괄량이라는 단어를 19세기 중후반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작품을 보면 생각했던 건 욕이었나 보다. 심한 욕.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게 원래 원어로 뭔지 모르겠네요. 보통 개차반은 아니거든요. 말괄량이 정도로 불릴 사람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견과류 길들이기가 아니라 대한항공 길들이기가 맞겠네요. 그 사례는. 둘째 딸만 곱고 참하니까 둘째 딸한테만 혼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첫째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둘째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옛날 사람들은 대륙이 달라도 똑같았나 봐요. 애가 먼저 가잖아. 그렇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런데 둘째 딸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둘째 딸하고 결혼을 못하게 됐잖아. 그래서 사기꾼을 고용해서 언니하고 결혼을 하라고 시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면 언니를 죽이라고 시키는 걸로 바뀌는데 그건 이따가 가라마조프네 형제들이 얘기하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언니가 감자를 다 먹어가지고 그런 정리가 되겠죠. 영국식은 좀 다릅니다. 첫째 딸이 좀 되바라졌으니까 그 사기꾼 남편이 일부러 흙탕물에 뒹군다든지 되게 진상짓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상짓으로 말괄량이 아내를 길들인다.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참 이상합니다만 그러고 있는 장면의 한 대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말괄량이 길들이기 1590년대 사랑스러운 아내요. 여기 음식이 있어요. 하지만 꼭 먹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은 나를 존중하고 인정합니까? 제발 배트리 치오. 배가 고파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견디겠어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음식은 당신 것이 아니오. 정말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남편이니까 당신 말을 따를게요. 좋아. 이 음식은 당신 거요. 하지만 알아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하신 줄 알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배트리 치오. 이 모든 일은 제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죠?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일단 남편이 용산이나 왕순리 태생이고 조금 나이 차측이 지는 것으로 중간중간에 그 쉼새가 들어가더라고요. 고개를 좀 많이 돌리시는 것 같고 아니 왜? 왜 그랬을까? 윤건성우와 김송송우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거 시켰는데 고맙습니다. 이 장면에서 앞뒤의 사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요. 이걸 들어야 돼요. 여기만 보면 큰 딸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남편이 진상짓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내한테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데 계속 깨워요.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들들 볶으면서 그리고 밥 먹을 때에도 난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밥상을 팍 엎어버려요. 그걸 계속해요. 그전에는 큰 딸이 하던 짓인데 음식 맛없다고 집어던지고 옷 별로라고 집어던지고 옷 만드는 사람한테 욕하고 이게 큰 딸이 하던 짓인데 신랑이 큰 딸이 하던 짓을 미러링하죠. 더 크게 더 심하게 너무 과장되게 이 장면이 이제 사실은 이 장면이 셰익스피어 극에서 이제 되게 특이한 게 진상짓으로 아내를 길들인다고 하는 이게 아무리 코미디 극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은 아니에요. 이게 배경을 알고 나면 이해될 뿐이지 이 장면만 보면 현대에서는 용인하기 힘든 짓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딸은 일단 이 사람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객이 이걸 볼 때 남편을 응원하면서 봐요. 관객은 앞에 스토리를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의 행위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이 결국은 첫째 딸을 응원하면서 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심정입니다. 미러링이 심해지면 그쪽도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뭐랄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가부장제의 억압적인 면을 폭로하고 희화화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 장면 하나를 보더라도 남편이 정말 진상일까 아니면 이제 둘째 딸도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그 둘째 딸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첫째 딸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기꾼 신랑은 업무를 끝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일까 혹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진짜일까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꾸민 거짓말일까 그리고 이제 또 아내의 의미심장한 대세가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 밥이 원래 자기 거예요. 그렇죠. 내 거야. 내 건데 그리고 그 첫째 딸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집의 재산 다 자기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 계속 업고 있으니까 더이서 굶주려가지고 못 참겠다가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좀 미러링해서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고마운 것일까 아니면 진짜로 막 혹은 진상짓에 굴복해서 고맙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해석할 여지를 충분히 주면서 마무리하는 작품이잖아요. 결국은 당시 당대가 원하던 순종적인 여성으로 변해버린 큰 딸이 마지막에 설교하죠. 맞아요. 너네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실거지약을 저지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들 형 모양 차가 돼야지 나처럼 그걸 보면서 기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진상은 예인가 아니면 사회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암시하는 말들을 하고 캐릭터가 계속 캐릭터성으로 암시를 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서양 문학은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연극이 최고였습니다. 연극이 짱이에요. 그래서 극을 하던 작가가 많았습니다. 문학의 최고봉이 연극이었어요. 제가 요새 없애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하면서 그분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있잖아요. 막 소포 클래스랑 인사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권조가 뒤에서 접근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북극하고. 그래야 경험치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학의 전통을 전통적으로 보면 고전시대부터 주로 대사로 문학 작품을 구성합니다. 그게 참 재밌죠. 상황 설명을 대사로 해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더 넘어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여지를 두기도 하고 심지어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느낌을 주는데 한국식의 문학은 연극의 전통이 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토끼가 용궁에 갔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묘사를 하잖아요. 서양식으로 표현한다면 거북이가 토끼를 데리고 가면서 토끼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토끼가 저 앞에 용궁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사를 치면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끔 가는 그 차이가 좀 있죠.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3인칭. 토끼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캐릭터라는 걸 말을 통해서 계속 들어내고 그다음에 용궁을 가다가 만난 NPC들이 와 저기 간이 지나간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런 설명충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진 않죠. 전체적으로 동양문학은 그런 식이죠.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경우에도 이게 아마도 서양에서 봤을 때 되게 특별하고 신선하게 보였을 법한 그런 게 있는데 화자를 바꿔가면서 그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외부 세계와 자기 화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심상을 담잖아요. 개인의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현대사긴 하지만 일종의 사극인데 사극을 가지고 SF를 만드니까 한강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되게 독특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히 현대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기묘하게 인칭 바꾸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보이죠. 같은 세상이. 스티븐 킹도 계속해서 작가가 떠들긴 하거든요. 그 안에 주인공도 보통 1인칭인 경우가 많이 1인칭으로 자기가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소설가가 합의를 해서 다만 그런데 그 말하는 방식이 글을 쓰는 방식이 너무 방백 같은 거예요. 그렇죠. 소설가가 묘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옛날 동양문학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네요. 그러나 사실은 한국문학에도 있어요? 있어요. 사실은 그 한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깊은 대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대중이 이게 문학인지 아직 모를 뿐이에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2022년 6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하고 이걸 연습을 하면서 이걸 연습을 하면서 녹음을 했다고요? 윤건성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아주 합리적이고 슬픈 이유를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이걸 성대모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 뭔가요? 보기 싫어서 잘 안 봤죠. 와 일이란 얼마나 고된 것인가. 레퍼런스의 부족.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페트루치오가 밥을 줄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카테리나는 굶었어요. 굶었어요. 한참 굶은 카테리나처럼 말해요 명태균이. 명태균으로 보이는 김송성호가. 같은 목소리로. 심지어 이걸 지난주에 제가 김민아하고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덕담인데 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답해. 덕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죠. 사실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그냥 명태균 씨 듣기 좋으라고 꾸민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복합적으로 해석이 되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상황이 그런데 사실은 둘 중 하나예요. 공천에 압력을 넣었거나 만일 안 넣었으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린 모두 알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대목이 그겁니다.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은혜가 맞을까요? 국회의원은 김영선 씨가 되었는데. 이건 김영선이 할 말이에요. 자기가 왜 은혜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계산법은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스스로 언론에 해왔던 이야기들 보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페이크 여론조사를 해주고 못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천을 김영선 씨한테 주는 것으로 돌려받은 거예요. 그게 강혜경 씨의 주장이죠. 자기 몫을 받은 거지. 원래 자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고맙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마웠던 것일까? 아니면 이게 무엇일까요? 라는 기쁜 세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쉑스피어를 접하고. 그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작품을 생각해보면 작품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명박의 유명한 별명 중에 민주주의의 요정이 있다고. 민요. 민주주의의 요정을 만나기 전까지 유권자들은 어땠죠? 민주주의가 소중한 걸 알지 못했어요. 네. 소중한 걸 알려주기 위해. 네. 그래서 이제 비앙카, 얌전한 비앙카가 민주주의의 요정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내서. 아, 비앙카는 둘째 딸이죠? 네. 막 굴게 하는 거예요. 야, 민주주의를 최대한 빨리 망쳐봐. 차벽을 쌓고 소고기를 아무렇게나 수입하고 막 해봐. 그래서 했더니 사람들이 빠르게 얌전해졌죠. 길들여졌죠. 그다음에 박근혜 뽑은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뉴스에 신경을 껐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중에 최고는 공천거래입니다. 탐관오리의 최고봉이죠. 이것까지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길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잘 길들여진 건 명태균 씨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빚을 줬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게다가 그 전후관계가 얼마 후에 밝혀지겠지만 군의원과 군수후보들에게 이미 돈을 받고 뭘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에서 컷오프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빚쟁이가 돼 있었을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그럼 명태균 씨는 배가 더 고파요. 원래 받을 돈이라도 수금해야 돼요. 그러자면 김영선이 공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맞죠. 그러면 카테리나의 애티튜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견디겠어요. 배가 고파요.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당신만을 따릅니다. 말을 따르더니 밥을 주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잘 지내요. 해석은 돼. 네. 명태균이 얼마나 배고픽니까와 우리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나. 네. 지금까지도 말하겠습니다. 대사를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광고도 보죠. 명태균 씨의 소중함을 얼마나 배고픽니까요. 렉슨 셀프에.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시아.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리프토판. 이 모든 걸 하나로. 로하스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리프토판. 쉑스피어에 필적할 만한 한국의 대사들을 감상하고 오셨고요. 흔히들 연극의 3요소를 배우 관객 희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리고 희곡의 3요소를 대사 지문 해설이라고 하죠. 이거 완전히 까먹은 거네요. 대사는 이제 다이알로그. 두 사람 이상이 나누는 대화고요. 지문은 물을 마신다. 혹은 낄낄 웃으며. 행동조사. 칼을 들고서 이런 거. 행동묘사고요. 우리가 요즘 TV를 구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막을 보면 이런 걸 많이 알 수 있죠. 지문을 집어넣어주는 자막들이 되게 많죠. 신나는 음악 이런 거. 갑자기 뛰어오르며. 그리고 해설은 나레이션입니다. 훌륭한 대사는 희곡을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인 훌륭한 대사는 그 대사만으로도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다음 장면을 독자로 하여금 그릴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무대에서 구현되는 건 대사니까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건 대사니까요. 그렇죠. 그런 훌륭한 예를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 보물섬 1883년 선장님, 의사 선생님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마시세요. 어린 짐,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술 한 잔이 날 살릴 수도 있다, 이녀서다. 내가 몇 번을 살아남은지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땀도 많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요. 그렇게 계속 마시면 큰일 날 거예요. 헛소리 마라. 난 바다에서 수십 년을 버텼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마시는 건 그냥 선장의 물약이야. 봐요. 그 물약이 선장님을 더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요. 제발 멈추세요. 난 멈출 수 없어. 이 녀석, 난 이래야 살 수 있어. 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번에도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김송송우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컨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저의 자괴감이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에.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보물섬 작가가 스코틀랜드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영남 출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즈 선장이 시작 부분에 죽는 사람이죠. 되게 중요한 단초와 지도를 제공하는.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민 가는 아주머니죠. 아주머니였어요. 슬리본즈가요. 보물섬을 어린이용 도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해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걸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대 소설 태동기의 명작이고 해적물이라는 장르를 만든 작품입니다. 네. 현대의 환상적인 해적물 영화와 게임들 상당 부분 보물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잭 스페로우의 캐릭터도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해적의 모습 자체가 보물섬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언차티드 프랜차이즈의 세계관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 스티븐슨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후크 선장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든가 만화 원피스 같은 것도 모두 보물섬에 비치고 있죠. 원피스죠. 그렇죠. 바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네. 보물섬이 만든 해적 캐릭터 중 한 사람이 초반에 나오는 캡틴 빌리 본즈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주인공 내 집이 운영하는 여관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짐이라고 주인공을 부르잖아요. 주인공이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리니까 어린 짐이라고 불러요. 짐 호킨스는 어려요. 청소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로서 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쉽게 설명을 해버리죠. 아 네. 그렇죠. 대사 지문들 보면 어떤 거는 막 아름다운 아가씨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막 상대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말을 갑자기 이물들이 해요. 만연체를 쓰는 NPC 캐릭터인데 실제로 이상하게 이게 어느 나라 영어든 영어는 꼭 뭔가 필요 없는 어떤 것들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부를 때가 많아요. 이게 어색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리틀 지미가. 그게 상황을 이해하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대사를 쓰면 괜찮습니다. 주인공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계속 마시면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나죠. 실제로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엄마가 여관을 운영하는 어머니 벤버 여관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낸 거죠. 아들이 늘 알바일 같은 거 하면서 여관일 도와주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기 선장이라고 하는 아자씨가 맨날 술만 먹고 여관비 밀렸다. 너 가서 받아와라. 라는 복잡한 퀘스트를 시켜서 가서 지금 갔더니 맨날 술만 먹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여관비를 못 받는데 어떡하나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대사를 통해서 이 인물들의 상황과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빌리본즈라는 인물이 맛이 갔고 앞으로 더 큰 폐망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다른 해적이 이 여관에 있는 빌리본즈를 알고 찾아옵니다. 쳐들어옵니다. 빌리본즈는 그 직전쯤에 죽는데 술 너무 많이 먹고 주인공이 이제 빌리본즈를 노리고 쫓아오는 해적들을 피해서 빌리본즈의 짐을 들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몇 푼이라도 받아내야 되니까 지금. 짐을 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물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험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전달하고 그 뒤에 몰려올 더 큰 폐망을 암시하는 장면이 우리 문학의 역사에 맞췄을까요? 좋아요. 많은 학자들은 없는 줄 알았답니다. 문학과 현실의 경계가 붕괴되네. 그런데 사실 있었어요. 실험적인 현장. 그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의 수산시장 방문 2023년 6월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수가 아주 정수돼가지고... 이래 물 좀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방류한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건 다 정수된 겁니다. 정수한 물이에요. 상인은 보물섬의 주인공인 짐 호킨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리틀 상인. 자꾸 리틀 상인이 저 정신나간 국회의원이 수준물을 먹으면 어떡하지? 먹고 있어요 또. 이건 바닷물과 상관이 없다. 정수한 거다. 정신 차리세요 선장님. 그만 마시세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수로 한 거긴 한데 바닷물은 바닷물이잖아요. 그래서 보물섬을 가져왔구나. 이제 그만 마시세요. 바닷물은 계속 마시면 안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김용선 선장님은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물 한 잔이 날 살릴 수도 있다. 다음번에 내가 국회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빌리 본즈가 중요한 말을 하네요. 내가 몇 번을 살아남은지 알아? 우리는 알죠? 다섯 번을 살아남았어요. 난 국회에서 다섯 번을 버텼어. 이런 식으로 살면서 다섯 번을 살아남았어요. 이 장면은 작년 후쿠시마 원전수 배출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김용선 의원이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갑자기 수조물을 손으로 퍼마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거잖아. 그냥 지나가고 있다가 수산시장에 수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들어있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데 갑자기 손을 거기에 넣어서 물을 떠서 그걸 입에 바로 넣으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정치부 기자들이 갑자기라는 말 제일 많이 쓴 거는 한동훈 당대표가 기자들이 국민의힘 댓글 게시판 댓글 이거 물어보면 갑자기 뛰었다고. 갑자기 제일 많이 썼거든요. 갑자기이라는 단어들을 그렇게 쓰게 되죠. 정치부 기자들한테 갑자기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갑자기 말이 없고. 맥락 없이 돌출 행동했다. 하지만 우리는 손희상 선생의 큐레이션을 통해 지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망툴레그 같다는 걸.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만 마시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그 언론사들이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했어요. 수조물을 7번 퍼마셨다. 횟수를 보도를 하더라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셌겠죠. 재미있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술을 배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냥 원전술 안전해요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닷물 마신 사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수조물을 마신 거예요. 심지어 수조에 들어있는 물은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고. 옆에서 정수된 물이에요라고 자꾸 말을 하잖아. 정수된 물이에요. 그만 마시세요란 뜻이거든요. 그러는데 7번을 퍼마시면서 심지어 다른 의원들에게 마셔보라고 권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 찬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마신 의원이 있어요. 주로 김영선만 스타가 되긴 했는데. 이 대사가 전달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빌리 본지가 마지막까지 폐망을 앞둔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듯이. 네. 본지 선장이 뭐라고 말하죠. 이 녀석 난 이래야 살 수 있어. 이 인물도. 공천받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맛이 갔고 더 큰 폐망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되는 음악.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고 나서 같은 당인 홍준표 시장마저 수조물을 퍼마시는 건 멍게나 해삼이 할 일이지. 주로 약간 바보 뒤에 붙는 해산물들이잖아요. 그러네. 바보 광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멍게의 진흥을 잘 모르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는 이 멍게야 이거 약간 욕처럼 썼잖아요. 멍게야. 바보 연어야라고 하지 않잖아요. 멍게나 해삼이 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강한 일침을 놓았었습니다. 한때는 잘나가던 해적이었던 빌리 본지처럼 김영선 의원도 한때는 한나라당 당대표였었습니다. 그럼요. 최초의 40대 여성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젊었을 때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사실 이 당에서 수도권 사선하는 거 어렵거든요. 지금 같은 지역구에서 명함 못 디민단 말이에요. 꽤 어려운 일을 해냈던 성공적인 커리어의 정치인입니다. 이었었습니다. 그가 이런 캐릭터라는 걸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산시장에 가서 다짜고짜 갑자기 수조물을 퍼마시는 건 맨정신이 아니어 보이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되었나 라고 하면서 저 사람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어두운 미래를 예감할 수가 있었죠. 이런 얘기입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된 비극적인 사실을 한 사람의 폐망이자 몰락을 그때 이미 암시하고 있었던 이 장면. 우리 문화가 안에서 있는 아주 명장면 중인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동양 극문화 한국의 극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양은 무대가 구분되어 있는데 단이 이렇게 있어서 한국은 이제 마당놀이의 전통이 있어서 그렇죠. 공개되어 있죠. 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서양보다 적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장의 난입을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갑자기 네. 우리 문화가 전통까지 있는 분명히 아마 그때 시장에서 현장에서 구경하셨던 분들이 계신 게실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였고 제가 정말 보물송을 어릴 때 수십 번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빌리본즈가 이제 원피스로 지면 빨간머리 샹크스 같은 샹크스는 근데 죽지 않잖아요. 팔이 잘리잖아요. 아 네네네. 빌리본즈는 죽죠. 뒤에 행하셨지만. 그런 차이가 있죠. 검은 개가 찾아 말해달라라고 본즈가 얘기합니다. 그 전에 한 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싸움을 하고 칼을 들고 싸우고 막 그리고 쓰러져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는 검은 동그라미를 주고 그냥 죽습니다. 이게 이제 여관에 짱 박혀 있으면서 본즈 선장은 두려웠던 거예요. 저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해적이 나를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했죠? 본부장님 많이 화나셨니? 셨니 셨니 그래 맞아요. 지언니 화 좀 푸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다음번에 본부장이 날 찾아오면 3분의 2가 될지도 모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편의 거대한 문학작품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어딘가를 살고 있습니다. 선생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LCSL FM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어.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또 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듭니다.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빅그린 불프는 뭐가 있을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연중 최고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기간이 좀 길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했고요. 11월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헤어케어, 바디케어, 임산부 케어, 베이비 케어 빅그린 전제품 최대 50%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트먼트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파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시부시란 머리가 되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트리트먼트가. 약간 푸들에서 리트리버 같은 느낌이 됐네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만간 약간 요크샤테리어 같은 게 되겠죠. 자연스러운 진행에 트리트먼트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제품을 최대 할인율로 진행하는 행사는 오로지 블랙프라이데이 밖에 없어요. 자연율의 성분으로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 빅그린을 꼭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또 이럴 때 좀 질이 좋은 소모성 생활용품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쉽게 손이 가지 않잖아요. 빅그린 쟁여두실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액세스몰을 틀어주시고요. 본격 고전 희곡. 사실 셰익스피어의 시대, 16세기나 아니면 헨리크 힙센이 살아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런 때에 인권 감수성을 건드리는 작품들이 명작이 되고 히트를 하는 이유를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모로 인형의 집은 후대의 많은 인류에게 영감을 줍니다. 지금은 모두가 하는 이야기, 여성해방이라는 이야기를 희곡으로서는 가장 먼저 말하는 작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물섬이 근대 소설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 장르를 해적물이라는 장르를 만들었듯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헨리크 힙센의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은 지금까지 TV 드라마로 이어지는 가정 내 갈등극이라는 장르를 만든 작품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전쟁. 네, 헨리크 힙센의 인형의 집.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고요. 물론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연극을 할 때마다 논란이 일으켜서 관객들이 크게 반발을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고요. 왜요? 그 시대에서 받아들여지기... 내용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랬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의 조선어로 두 가지 판본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백화 버전과 이상수 버전의 두 가지 판본이 있을 정도였는데 아, 조선에서도 잘 팔렸다? 네. 그런데 실제 조선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끝부분의 내용을 끝부분의 내용이 원래 원작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바꿔버린다든가 관객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말괄량이 길들이기 결말로 간 거예요? 약간 좀 그런... 그랬었습니다. 뭔가 되게 마당극 같은 스타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원래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관객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민족의 되게 오래된 DNA라고 생각해요. 해피엔딩 바라는 거? 그러니까 숨 쉬듯 진상떨기. 막 완벽한 제품인데 단무지를 조금만 더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습성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요새 그 국국 드라마도 되게 유행합니다만 변사가 영화 설명해 줄 때도 그 설명을 바꾸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의 내용을 못 바꾸는데 변사의 설명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현장에서 토의하고 그랬대요. 실제로. 아 포퓰리즘적 정통이 있군요. 그게 내용도 막 바꿨던 거예요. 관객들이.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더 히트하고 마음에 들고 저 사람들이 진상도 안 떨어. 그럼 그대로 바뀐 대로 앞으로 계속 연극을 하는 거죠. 그랬대요. 그리고 그만큼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연극의 내용이. 희곡의 내용이. 뭐 그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숨 쉬듯이 진상 부린다. 관객들의 개입이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들도 초기 내용과 나중에 개정한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입센의 희곡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조선에서 좀 결말이 바뀌는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의 내용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노라라는 사람입니다. 노라가 서류를 조작해서 은행 대출을 크게 땡겨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 한 분 알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집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남편의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의 치료비를 대기 위한 거니까 남편을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을 땡겨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병에서 회복해서 지금은 부유한 은행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내조를 잘 받아서. 네. 그런데 그 남편의 부하가 주인공 노라의 부정 대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남편의 부하가 자기도 비리를 저질러서 해고를 당할 위기가 됩니다. 정치적 카드를 쥐고 흔들죠. 그 부하가. 네. 그래서 이제 노라의 서류 조작과 대출 부정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남편에게 전달해서 폭로를 합니다. 네. 인생이 어렵죠. 네.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해서 그 대출을 없던 일로 하려면 큰 빚을 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는 주인공 노라와 노라의 친구의 대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결론도 결론이지만 내용이 스릴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헨리크 입센 인형의 집 1879년 노라 당신 남편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내가 도움을 제안했을 때 마치 모욕이라도 받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이는 원래 그래요. 당신의 호의를 이해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나는 그이의 차가움만 느꼈어요. 당신에게는 다중하게 대하던데 나에게는 두 얼굴로 대하더군요. 아마도 제 남편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일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선생님께서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너그럽기도 하셔라. 그런데 왜 항상 당신이 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면 한쪽이 이해하고 참아야 하거든요. 노라의 어조가 필요 이하로 심들어간 것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노라와 랑크 박사의 대화였습니다. 랑크 박사가 근데 뭐 하는 캐릭터인가요? 랑크 박사는 의사이자 노라 부부의 친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노라를 좋아해요. 근데 극 중에서 한 번도 그 사실을 대사를 통해서나 지문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그렇게 전달하는 바가 없는데 이 인물의 대사 상황과 행동을 통해서 노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감정을 못 숨기는 양반들이 있죠. 네. 그리고 얘가 노라를 좋아한다는 걸 노라도 알고 노라 남편도 알아요. 남편이 알 정도면 겁나 티 난다는 겁니다. 네. 노라 남편은 얘가 집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 집을 잊지 않고 들려주다니라고 하면서 비꼽니다. 또 왔니? 이 부분은요. 그런 건 어떻게 티가 나게 되는 걸까요? 목이 빨개지나 바로? 좀 더 추잡한 방식이 아닐지. 그 앞뒤의 상황에 앞뒤의 맥락에 따라서 그런 캐릭터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랑크 박사는 이제 노라의 의자를 빼주다가 헬머원가요? 신랑. 네. 신랑 의자는 이렇게 휙 빼가지고 넘어지는 거 같고. 밑에 바라나 까놓고. 바라나 까놓고. 그런데 남편이 그냥 두고 있는 이유는 그 랑크 박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죽어가고 있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노라는 자신이 아주 예전에 저질렀던 그 부정대출 사건에 대해서 랑크 박사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해고되게 된 남편의 부하가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을 랑크 박사가 도와주겠다고 왔다가 노라의 남편에게 퇴짜를 맞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 대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과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의도가 서로 되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랑크 박사는 노라를 만나러 와서 은근히 노라의 남편을 깝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오히려 투명하게 보이는 소리를 하죠. 대사를 통해서 캐릭터를 그렇게 드러내죠. 그는 잘해주니? 흔해 빠진. 그렇죠. 그 사람은 깻잎도 안 떼주던데. 그겁니다. 노라는. 왜 항상 당신이 네 깻잎을 스스로 떼어먹냐.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떼준 거죠. 노라는. 그렇게 치료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꼭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떼진다. 손가락 대게 대고 추첩하다는 게 그런 거군요. 그렇죠. 노라는 그 상황에서 랑크 박사에게 대신 사과를 하면서 은근히 남편을 낮춥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서투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과를 하는데 무엇을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과의 원인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물론 그 일은 윤리적으로 매우 용인되고 옹호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것이었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대출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걸 대신 사과한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랑크 박사가 도와주겠다고 찾아왔는데 왜 깠을까요? 차갑게 깠다고 하죠. 자기 와이프의 부정을 랑크 박사가 알고 있는 게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그걸 또 누군가가 알고 있어.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불안하고요. 그건 그냥 신랑 입장이죠. 아주 과거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쓴 옛날 작품들. 이런 부부 관련된 이야기 있는 작품들 보면 흔히 나오는 캐릭터예요. 신랑 입장은 신랑이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쪽팔리면 안 돼. 아내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그런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거절하죠. 입세는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서로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라 부부를 협박하는 부하직원조차도 사실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처자식 있고 그런 사정이 있었고 모든 캐릭터들이. 그 아저씨는 못 먹고 못 살아서 한번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한테 채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개과천선도 해요. 악인이었다가. 이 모든 캐릭터들이 되게 위선적이라면 위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게 옹호하고 감싸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되게 그게 현실적이고 리얼한 거죠. 그런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가득 등장하는 게 그 시절에는 되게 혁명적이었던 모양. 되게 특이하죠. 옛날에는 모든 캐릭터가 선한 캐릭터와 악한 캐릭터가 딱 분명하게 나뉘어 있고. 연극의 이해 수업 들을 때 외국 작가 거라고는 입센하고 안톤체오밖에 안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관계를 인물 군상을 그림으로써 결국 구조를 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입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래서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아주 혁명적이었다.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노라의 친구 랑크 박사가 노라의 남편에게 까이고 와서 그리고 이제 은근히 노라 남편을 까고 노라도 은근히 남편을 낮췄어요. 그런 대화를 서로가 한 번씩 주고받았고 그 틈새를 노려서 랑크 박사는 노라에게 너그럽기도 하셔라. 이런 칭찬을 또 합니다. 밑바닥에 깔린 의미는 너네 남편 같은 새끼야. 그렇습니다. 나 너 좋아해. 그러니까 노라가 난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랑크 박사가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하는지 알고 거절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1번 진심이 아닙니다. 그 뒤에 문장이 진심입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내가 참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는 날 못 참게 만들지 말고 나가. 방해하지 마라. 감정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신랑 때문에 좀 찌그러져 살긴 하는데 그래도 넌 아닌 것 같아. 정도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어요. 너도 별반 도움은 안 돼. 약간 요파씨와 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내 미래가 너랑은 각이 나오겠냐 이런 게 아닐까. 노라의 입장은. 인형의 집은 가부장적인 가정 내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상을 그렸다고 해석이 되죠. 남편을 위해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윤리적인 장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노라 본인에게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노라라는 인물은 그것을 남편에게 전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대신 사과할게요 입니다.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물들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대사 자체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아래에서 오가는 숨은 뜻을 담은 이 정도로 고도로 정교한 대사는 당연히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신 이 땅에도 있죠. 그렇죠. 웅녀도 가정을 지키려면 한쪽이 이해하고 참아야 하거든요라고 했다. 우리가 지금 두 번 봤는데 알겠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일시불명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넌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유. 무식하면 월, 레,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엣니, 오빠가 이해 안 가더라도요. 지가 뭘 안다고. 암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확실히 해니크 입센 만큼의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재죽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작품 주제의 오타가도 있고요. 후대의 해석가들이 해석하기로 이 엣니는 애서입니다. 애서가 어떻게 엣니라고.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애서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오타가 나왔을까요? 고대 국어인 거죠. 좀 전에 성우분께서 눈물 표시 있잖아요. 유. 유라고 읽으셨어요. 네. 진짜 역시 AI는 아직 성우라는 직업은 대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헨리크 입센의 대사만큼 고도로 정교하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가 인형의 집에 나온 대사보다 더 신비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식한 우리 오빠. 누군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죠.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무식하다는 우리 오빠가 누군지 정말 우리 국민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창원을 오가고 관계자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관계자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서로 다르죠. 이거 친오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라요. 제1의 아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죠. 우리는 문학 해석 시간이니까. 무식한 우리 오빠 들. 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준석 씨가 뭔가에 껴있다. 그렇습니다.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라는 사람 무식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전가하는 느낌이에요. 대신 사과를 하고 있어요. 아 노라처럼 대신 사과하는군요. 그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그 의미를 알겠네요. 아내의 대신 사과는 남편 혐오보다. 아니 뭐 뭐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못난 제 남편. 어쩌면 인형의 집처럼 자신이 저지른 뭔가를 전가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야.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그 자신이 저지른 뭔가가 결국에는 그 가정을 중흥시키는데 뭔가 역할을 하긴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라도 그렇게 생각했네요. 우리 신랑이 은행장이 되면 이 아니라 만약에 노라가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를 만났다면 내가 은행장 잡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였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업적이 지업적이거든요. 본인의 불만 때문에라도.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권력 잡으면 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고 이번 주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있었죠. 윤석열이 밖에 나가면 내가 윤석열의 집에 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지마누라에게 간다. 지마누라에게 간다. 지마누라라는 단어를 썼죠. 랑크 박사와 같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입장이 비슷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뭔가 도와주러 가고. 그리고 노라의 신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김건희의 신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술 먹으면 안 자고. 먹으면 자고. 술 먹으면 말 많이 하고. 명태균 씨도 김건희 씨의 남편에게 매몰차게 한 번 까였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돼서 한 시간 동안 싹싹 빌었다. 걔가 나한테. 그거 내가 폭로할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희곡을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항의했던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러면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오빠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쪽에 감정 입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무시하잖아요. 주로 그래도 이게 주인공이 노라이기 때문에 극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대체로 노라 쪽으로 감정 입을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까지가 보면서. 저는 지금 제가 아는 한 두 번째 들은 지문의 극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오빠 정말 불쌍합니다. 랑크 박사는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칭찬하고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는 철없고 그 외에 다른 여기 지금 지문에 등장하지 않은 걸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만 퐁퐁 끼고. 엄청하고. 슬프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런 남편이라면 아마도 어떤 자기 프로페셔널의 영역에 있어서도 상실감이 클 것이 자기 주변에도 사람을 모아놨는데 아내가 그 사람들을 다 깨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네. 우리 오빠가 무슨 핵관이야 핵관은 꺼져 이 새끼다. 이러면서. 노라의 대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잖아요. 노라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 남편을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자기가 참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선택하는데.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해방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극 중에서 여성이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되게 거의 가장 최초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라는 이 대사가 나온 순간에도 가정을 지켜야 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그 대사의 숨은 뜻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방금 지문으로 확인했던 이 작품에서도. 노라가 남편을 떠날까?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남편을 떠나면 본인이 위험해지면 못 떠나요. 왜냐하면 인형의 집이 제가 지금 결말이 떠올라서 그래요. 인형의 집에서는 그 협박을 하던 아저씨가 앞으로는 절대로 협박도 안 하고 폭로도 안 하겠다고 증설 써서 보냅니다. 개과천선. 개과천선을 해요. 그게 분명해지면 노라는 남편을 떠나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폭로를 한다고 해도 그게 밝혀지면 빚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빚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그게 해소가 된 것도 있지만 여기는 빚을 지게 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빚이 이미 있기도 할 뿐더러. 떠나면. 떠나면.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남은 여생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로 중범죄는요. 같이 테디스다 배드민턴도 못 치게 해가지고 혼자 스코시해야 됩니다. 벽이다 대고. 주로 독방에 계셔야 되고. 엄청난 근육질이 드시겠죠. 남은 인생 동안. 그렇죠. 선택 자체에 의미를 주기에는 너무 큰 후가가 있다. 과연 노라는. 노라와 이 현재 주인공의 입장 차이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자신의 해방을 위해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남편에게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독서로 가득한 고전 독서로 가득한 주말 되십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훌륭한 고전을 가십니다. 이 기회에 한번 언급되신 걸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안 읽어보셨다면 소속관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해보시고요. 문학 시간으로 토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평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P.W.K.